오늘 잡아온 무럭을 한번 손질해볼까 합니다. 장갑을 끼고 오늘 잡아온 대광호에서 바로 잡아온 무럭을 일단은 두 마리는 살아있고 한 마리는 죽어있는데 우선 얘는 죽었고 살았고 떼어봐 가시를 우럭 빗배는 방법은 목을 세 마리가 다 살아있네요. 세 마리가 다 살아있네요. 세 마리가 다 살아있네요. 엄청 큰데? 엄청 큰데? 엄청 큰데? 음 큰데? 너무 큰데? 음 이게 뭐야. ㅇㄹ 종교 1키로 오면 되겠다. 뒤를 뺀 다음에 2키로 오면 되겠다. 2키로 오면 되겠다. 잘 찼네 1.5스푼 2.5스푼 고춧가루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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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